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트 레코드에서 R&B 베이스로 음악하고 있는 오월문드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영광이고 제가 하이라이트... 원래 팬 출신으로서 영입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근황이요? EP 발매하고 공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작업실, 집작업실, 집작업실 저도 얼른 리프레쉬하러 날씨도 좋아지고 놀러가고 싶은데 자가 격리 중입니다. 연인 사이가 되기 전에 뭔가 남녀가 밀당하는 과정을 그린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설레는 마음을 좀 전달하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지금 스테이홈 운동에 열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얼른 끝나서 공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건강 잘 유의하셔서 얼른 끝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let's get it from the end let's take a look at the end let's get it from the end 추진 여러분이 양vy가 날 버려 두고 때리러 갈게 오늘이 아니면 우회할 것 같아서 택시를 불렀어 Oh baby 지금 다 왔어 난 사실 혹시 몰라서 해주고 싶은 말도 정리해 왔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Oh baby 거의 다 왔어 내 생각엔 거의 다는 뭐 왔어 baby 오늘도 너는 또 술에 취해 괜히 전화해 보고 싶게 해 진심이 아닐지도 모르기에 서그로만 날 혼자 계속 고민해 감사합니다. 오엘무드였습니다.